똑같이 따라하나가 컨셉은 아니잖아요. 제일 앞에 전주부터 이 노래 안 같았으면 좋겠어요, 나는. 다른 노래. 비 더 넥스트. 당신의 아이돌은 누구입니까? 잠시 후 8시, 온라인 투표를 마감합니다. 예비돌들의 첫 생존과 탈락이 결정되는 1차 미션 투표에 지금 참여해주세요.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예비돌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. 아향님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리더는 기분 너무 좋았죠. 자연스러웠죠. 벌써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요.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. 쇼운동 왔는데 나온 거 아니잖아요. 거의 심각한데. 카피한 것 같은데. 파트는 어떻게 알았어요? 누가 리더예요? 누구. 여기는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. 나 의견 하나만, 의견 하나만.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외무적인 이까지도 생각을. 조금 주관이 강하더라고요. 이 파트 쓰는 사람은 무조건 센터예요. 주관이 강하더라고요. 그냥 그 자체를 바꿔. 그냥 놔두지 마세요. 그냥 더 좋을 수 있으면 바꾸는 게 낫고. 제가 모르겠었어. 가사처럼 내가 널 이끄는 부스고, 널 움직일 수 있는 부스고, 그런 건데. 질문 있는데요. 여기 제 파트에서 잘 해봅시다, 저희. 파이팅! 파이팅! 그래도 난 속상해요. 네. 네. 카카형 파이팅! 한국pf